뒤에 뭐 있는거 안 보고 왔는데 먹으니까 하나도 없네 아니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빨리 노래해야 돼요 이겨야 잡채를 드실 수 있어요 아 잡채 먹어야죠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제가 잡아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? 한국! 저는 해변의 여인 준비했습니다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불이 아닌데? 이 노래 아닙니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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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혜성 씨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라운드 잡채 라운드죠 우리 김남동 이장님 역시 진혜성답다 둘이서 바닷가를 한번 걸어버려 같이 걸어요 이장님 이장님